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웃음이 먼저 나오네요. 야당이 단독으로 이번 뉴욕에서 했던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박진 외무부 장관을 해임하는 그런 계랜안을 무려 98.8%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당보다는 조금 낮죠. 노동당은 100% 나왔을 건데 98.9%인가 기건 한 명 반대 한 명 그리고 한 명이 민주당에서 한 명 반대가 나왔으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당보다 좀 나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임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는 연수가 좀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조신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잘못된 씨앗을 뿌리게 되면 오늘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해가 될 수도 있고 당대가 될 수도 있고 당대를 용케 피할 수 있으면 후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피하는 그 소심함 비겁함 이런 부분 때문에 야당이 이제 결국 박진 해임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제가 야당이 박진 해임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다음에는 누구를 해임할까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 짜여진 상명 하달식 조직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이 많은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대방이 말로 해서 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당하겠죠.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 또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실컷 아마 앞으로 당할 거다. 자리는 유지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꼭 두각시 채워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누구를 해임할 건데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떠오른 거죠. 그대 야당이 박진 해임만 단독 처리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정의당도 민주당의 나쁜 총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그대 야당이 박진 해임만 단독 처리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의원 6명도 정치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총극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그래도 정의당의 정신을 좀 차림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요구 등 대야 전면전을 선포하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다. 놀라운 것은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껀 1명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니까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노동당보다 조금 나은 거죠. 노동당 같은 경우는 다 기립 아마 투표를 했을 테니까 그럼 170명 가운데 170명이 나왔을 건데 다행스럽게 반대도 1명 나오고 기껀도 1명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진표 씨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여기 이제 다 국힘당 사람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쭉 서가지고 이제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껀 1명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이번 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 맞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고칠 의지가 없으니까 좀 뭐 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에도 싼 거죠. 그리고 앞으로 훨씬 심한 일을 당하더라도 싼 일이 되겠죠. 잘못된 것을 고칠 의지가 없으니까. 그 잘못된 것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뭐죠? 악행과 불법을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또 은폐하는 데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에도 싼 거죠. 이런 푯말이 무슨 소용이냐 이야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 전편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조선왕조 조선왕조 하지만 이시왕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시왕가지 않습니까? 자국민의 뭐죠? 절반 이상을 노비로 삼는 그런 조선왕조였지 않습니까? 그런 조선왕조를 1940년대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도 이런 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국제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승만이란 거인이 그야말로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1948년도 재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로서 우리는 이런 7천년 8천년 역사 속에서 70년 내지 80년 정도의 짧은 영광을 맛봤던 겁니다. 이승만이란 거인이 만든 그 의회민주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접 투표 비밀투표 평등투표 보통투표 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지금 지킬 수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당해도 싸죠 심지어 나중에 대통령 탄핵이 되더라도 뭡니까? 저는 뭐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다시 이시왕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김시왕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선거를 빼앗긴 국민들이란 것은 조선완조의 시민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야. 그거를 분노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으면 더 저가 볼 땐 처절하게 당해야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법천지고 무법국회인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한번 그렇다고 치더라도 비겁함과 소심함과 안일함과 그런 것으로 무장한 윤석열이라는 인간하고 국힘당의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더 당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더라도 훨씬 더 심하게 앞으로 당하겠죠. 잘못된 것을 고칠 의지가 없으니까 악을 여러분들 모두 징불한 그런 의향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해야 되겠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시왕가를 끊어서 이승만이라는 여러분들 그 걸출한 인물이 의회민주주의를 선물하고 한미동맹을 선물했는데 그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그런 불법이나 그럼 다시 뭡니까 그게 박시왕가가 될지 아니면 문시왕가가 될지 그게 공시왕가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공화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참 어리석기도 뭐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박진 해임권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그냥 천상정치검사인 겁니다. 그냥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뭡니까 수사하고 이익이 안 되면 수사 안 한 그게 몸이 완전히 젖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 자리가 날아가야 아마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웬만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손을 털어야겠지만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무법천지라도 이런 무법천지가 있냐 그냥 우선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당신들 보지 않냐 2022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오늘 공병호 tv를 보실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게 되면 이게 2022년도 4.15 총선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에서 좀 심하게 하지 않은 부분만 제외하게 되면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전국에서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6%를 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뭡니까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7% 정도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서도 있을 수가 없고 관외 사전투표가 뭐죠 특정인물로부터 특정인물로 그렇게 이동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균을 구해보니까 관외 사전투표인 경우에 전국의 13% 정도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2020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뭡니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2%만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12%만큼 표를 빼앗겼고 그 표가 고스란히 전산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 차익값이 플러스 이에스 플러스 13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투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0의 3% 정도면 그게 맥시멈인 거죠 13%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일이 모든 선거에 다 관찰이 됐는데 신임 대통령인 사람이 그걸 입을 다물고 사전투표 동료하고 나서고 단 한 명도 뭡니까 국힘당에서 그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피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앞으로 당해야 되겠냐 저거가 당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다시 이시왕조 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민들이 그게 이시왕조나 김시왕조와 뭐가 차이가 납니까 북한과 뭐가 차이가 나죠 그런 근본적인 인식도 없으니까 평균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통상 조작률이 조금 낮은데 10%씩 이동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10% 표를 빼앗아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 선거인수의 10%를 빼앗아가지고 미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간 거 아닙니까 총 20%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관내와 관내를 다 합치게 되면 전국이 2020년도 4.15 총수는 25%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5% 미래통합당 후보의 12.5%의 표를 사전투표 참가자수에서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준 그런 전산 프로그램에 가동돼가지고 표가 이동해서 우리가 보는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다 만든 숫자라는 거죠 이런 것을 배운 사람이 밝힌 게 아니고 다 이름들 제야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날바물새가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밝혔는데도 그걸 뭉개고 가겠다니까 박진도 해임시키고 내친김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분발하셔가지고 교육부 장관도 다 해임시키고 다 해임시켜버렸어요 대통령도 해임시켜버리고 나가는 김에 막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행행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공정 정의 자유 어디 맨날 갔으면 뭡니까 자유만 외치고 있으니까 사람이 니지기는 어떻게 그렇게 니지입니까 본인 자리가 날라가야 아마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본인 자리가 날라가도 눈 하나는 깜짝 안 할 것 같습니다 어? 날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이렇게 정의감이 없어가지고 뭐 하려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방송 젊은 사람들이 보시면 생각 한번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들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 같으면 전망이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앞이 안 보이는 나라 앞이 전혀 안 보이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기 때문에 앞만 보지만 우리는 생각할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글도 많이 읽었고 역사의 변곡점이라든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것을 많이 읽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는 거죠 힘내자님이 공 박사님 말씀 맞을 바와 걱정되네요 아이 그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힘내자님 저 말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내가 사심이 없으니까 사심이 있으면 뭡니까 말을 꾸며내지만 지금 신문보면 다 뭐죠 사심이 있으니까 말을 꾸며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게 없죠 남구최주님 수사할 겁니다 수사 안 할 겁니다 수사 안 합니다 희망은 좋은 거지만 수사 안 할 거라고 봅니다